지금 똑같이 우울했네 방송 보면서 그 친구 좀 어때요? 아버님? 나 좀 별로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별로라고 그 친구 또 괜찮으면 저 인쇼! 그 친구가? 너 것도 찍어 이거? 설친 편 좀 해? 아 근데 좀... 아니 왜 이렇게 닮았어 우울해 아버님 제가 좀 힘드네요 이거 위치 나와야 될까요? 여기저기. 내가 찹스로 나가는데 아르바이트야 echt 되게 잘해 근데 이 형도 괜찮다 이렇게 인 workouts 좋습니다 아, 설친 아, 이제 딱으로 해 저거 Lorian 저거 진짜 되게 잘해